판매자 발로에서 순방하기요? 아 이건 힘들어 야 발로에서 순방 어떻게 해 어 발로 해볼까? 잠깐만 해볼까 한번 해볼까? 재밌겠는데? 왕지 밀하우스 밀하우스가 너프되면서 좀 불헤졌거든? 핀니하자 핀니 어 발로 되는데? 영웅2등한 애들기 용、영웅2등한 애들기 어 요구사로 인이다 어 노저 어 야 잘났다 야 발로 돼 아 얼리지마 얼리는게 아니고 리로리 엑마 플럭을 할걸 그랬네 아니 그래도 얘가 더 좋을 듯 그리고 미션이 순방이잖아 근데 발로할때는 플럭을 사고팔고가 안돼 내가 두잉 오 나쁘지 않은데 잠글까 잠그고 요거랑 요거 산 다음에 잠그고 폭탄 사 화강 사고 악마간 수를 사거나 파라용을 사거나 이런거죠 야 내가 발로에도 넌 이겨 이 느낌 얘는 사고 얘도 살까? 얘도 사자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오 잠그자 나이스 페어에다가 누져스 좀 어렵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이겼죠? 찌끄리기가 있어서 아 전장 완전 초기에 그때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요 참 아 먹고살기 힘들다 야 먹고살기 힘들다 만원 벌기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거는 잠그지 맙시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특수들이랑 발로하는 컨텐츠 하면 재밌겠다 난 발로해도 넌 이긴다 아 배치마 아 배치마 뭐야 형 숨보다 더 잘하는거 같는데 이참에 발로하는 방송으로 전환할수 잘 어울릴거 같은데 그래 인상 nast만 하 그냥 면상을 갈아벌라 발로해도 지는 녀석 주지 랩업하고 리료합시다 데스윙 오오오오 이겨용이 이길수 있을까? 그니까 데스윙한테는 이게 좋은데 다른 애들한테는 이겨용이나 수정 animales 좋은거지 난 요걸로 할래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쩌면 나쁘지 않거든? 얘도 늦었으? 아 쥐떄있네 이건 질거 같은데? 쥐때면 지겠다 그죠? 이거는 증식 발랐으면은 그래도 쪼끔 지긴 적겠다 한 2,3딜 덜 맞았겠다 그럼 이건 하는게 좋은거 같애? 3연속 1등 건 사람입니다 잘 못눌러서 만원 올렸네요 2만 추가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간바 제루스 하자 제루스하고 잠글까? 잠궈야돼 아 야 힘들다 아 그만할까? 발이 쥐나겠다 야 아 아 투안이 28개월 정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힘들어 이거 근데 이김 아 아 에이 아 그럼 요거 사고 청동감시장 사지마 자 리롤 돌려보고 리노 나쁘진 않은데 상대 종족까지 확인할 수 있음 야수덱 오케이 아 그러네 아 바닥에 놓는 방법이 있었네 선방 아 황금구라 미친놈아 아 선 넘지마라 미친놈인가봐요 이번판은 이기는데 얘 이제 여기서 줌넷쓰게 패나야되거든 자 몇이야 10 14딜 야 막차쳐라 야 쟤 큐빅을 막차쳐라 음 페어를 일단 풉시다 히드라도 사지마 지금 히드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 속상하네 아 폭탄 어 아 폭탄 살걸 그랬나 근데 지금 팔자 리롤 두번 돌리는 판단과 어 뉴저스 빼고 저것쓰는 판단이 있거든 인프두목 근데 이거는 리롤 두번 돌릴게요 인프두목 어차피 끝까지 안쓰니까 이거는 5발 할까 6발 할까 고민하는데 5발에서 공홍운줘도 괜찮고 6발에서 업임프도 좋거든 야 이거 발 너무 힘들어 손이 여기 있으니까 발컨 맞죠 마우스를 바닥에 내리자고 선이 안 닿아 그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있는 길이라 이렇게 내려오기가 안돼 아 질거 같은데 이거 다행히 첨벌이 필요는 없는데요 다행히 첨벌이 필요해요 아 쟀네 이게 몇레벨이야 아 4레벨 꽤 많이 찍었네 오우야 미친 사질뻔했어 야 잠깐만 자세 자세 바꿨더니 안돼 편하면 안돼 딱딱하게 의자 세워 잘생기면 만원 아 만원 고맙습니다 어밀플 리븐데어 어 리븐데어 좀 탐나는데 이거 어 리븐데어 가면서 잠가놓고 늦었을 바탕으로 슈팅으로 가다가 중매를 바꿔보자 체제 전환은 발로 하기 너무 힘든데 1등하려면 그래야돼 슈팅으로 1등 못해 요거는 이기지 않을까 이겼네요 오케이 이거 어밀플 잘치면 발컨으로 달일 수업 새채단 인정해드립니다 발컨 달일 어어? 죽을수도 있는데 어어? 어어? 이제 죽을수도 있겠 뭐야 몇딜이냐 아아 아아 야야 잠깐만 미친 딱댐 야 미안하다 야 어떡하냐 몽몽아 미안하다 불안 아 근데 지금 불안쓰긴 애매해 그쵸? 공허군주랑 국밥맨도 애매해 애들 다 터져나가는데 저 황금그란 리노잭슨 살아있네 개무섭네 그니까 어 뺄게 없어가지고 아우 아이 조졌다 에라이 아이 뭐하는거야 섭섭해 싸움 줄네모다네 오 쟤 10밖에 안남았어? 오 야 리노 죽었다 야 순방 성공 야 순방 성공 야 돈 내놔 빨리 내놔 이놈아 아아 아 이제 손으로 가면 되지 이제 손으로 가면 되지 달러에서 순방 완료했잖아 오케이 순방 이제 손으로 할게요 맞지? 와 이씨 미쳤다 뭘 끝까지 해야지야 나가도 순방인데 이 하수인들 중 세시간 40분동안 발로 하셔야죠 아 뭐하는 소리에요 아 잠깐만 이거 파라 마우스 안 닦냐고요 손을 닦을게요 손을 닦을게요 집중하고 잠깐만 아이씨 칼레코스 는 늦었고 얘가 지금 어우 야 어우 야 진하겠다 보면 넥스나 잠깐 씁시다 그리고 지금 이거 내기보다 리븐 되어 이거 내면 좋을 것 같거든 여기 두개 나오니까 아아 감사합니다 발로 해도 니들보다 잘함 이거 이길만 한데 왜냐면 이것 때문에 얘가 버프도 맞는데 얘가 두 장씩 나오거든 도발 한번 버티고 얘 천벌이 필요 안하고 슈팅이 얘 잡아버리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 아 한 바로하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이 공헌군즈 어어 앞으로 얘가 발로여도 여러분 다 잘한다는거 인정하십쇼 빠이어 자 더미 찬스 아 데스윙 데스윙한테 슈팅이 괜찮긴 한데 와 지금은 이거 맞추면 안좋거든 근데 이게 또 나와서 맞추고 내도 될 것 같거든 칸고르는 일단 사나 근데 얘가 야수덱이거든 이거 잽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팔고 그냥 아 총알이 몇개 없거든 야 싹 다 가라 짭! 잭! 선빵! 아 왜 아 나 이런분 진짜 좀 섭섭해 얘들 다 잡고 가는건데 좀 섭섭해 이거 진짜 이거봐 이거봐 아 줄네 섭섭해 살았다 살았다 아 이거는 근데 좀 섭섭해 그지 근데 잠깐만 이러면요 나 이거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고 계속 발로 하셨으면 발로 1등 하시는 모습 볼 수도 있었는데 아까 아 그 쥐나서 이미 허리 나갔을거야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요거 팔거고 요거 한카 맞춰도 좋고 리븐데요? 아 리블데 지금 왜 나와 공허군주가 나와야되는데 요걸 팔거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 공허군주 차차 리롤을 올려서 얘 잠그지 말고 그니까 얘가 있으면은 슈팅 3발을 더 쏘는건데 악마 간수가 있으면 그거보다 얘가 버프지는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아 리필 이거 그냥 이겼죠 리필 없으면 ㅋㅋ 진.짜 헬투자드 담당이야 담당일지니냐 바로 진.짜 퀼투자드 담당이야 담당일지니이다 근데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05군주만 줘 이거 황카 맞추거나 05군주나 둘 중 하나만 줘 둘 다 주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요걸 팔아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얘가 지금 리븐되어가 하나 골드는 리븐 황카 맞추기 어려우니까 잽은 있어야 돼 왜냐면 리븐되어 있어서 문제는 상대 헤드라가 쳤을 때 같이 죽으면 망하거든 근데 이걸로 리븐되어 잡고 시작하면 일단 버프가 4-4버프를 덜 받고 시작하니깐 못했어 바꾸기가 쉽지 않아 야수 덱은 오케이 야수 덱은 위치 바꾸기가 진짜 어렵거든 아아 그걸 죽여주네 이겼죠 이건? 이건 갱이겼죠? 엄마곰이랑 잽선순간 끝났죠? 자 오케이 운 좋으면 진짜 운 좋으면 어미임프까지 올 수 있... 아 그전에 죽네 발로 해도 1등하는 남자가 있다? 뽀슝빠슝? 제발 제발 하나만 더 이 아우스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플리즈 선생님 홀리쉐트 나는 이제 할 수 있는게 없어 요거 8905군주 넣거나 요거 황카 맞추거나 그죠? 무조건 골드림 발동쟁이기 전에 제가 잡죠 아 이 황금 맞... 뭐야 이런게 어딨어 골드림 황금을 맞췄다고? 난 그런 소식 못 들었는걸?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게 아닌데 개나쁜데 엄마검 한마리가 더 있는거 좀 큰데 엄마검을 먼저 잡지 않는 이상 오케이 야 이러면 이긴거 같은데 이러면 이긴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 고노군주 고노군주 뱀뱀뱀 뱀 말가니스 말가니스 1데미지 1데미지 헤이 럭키가이 이거 하나 나올 만하죠 이거 요거 팔고 공군 넣자 공군이 무조건 이득이야 아 서순 잠깐만 자 잘생각해 얘가 공격력이 이렇게 필요가 있나? 자 이거를 팔고 요거를 팔고 아니다 공군을 팔고 요거를 팔고 요거를 팔고 사서 황카 만든 다음에 어민필 하나 더 찾는다 요걸 팔자 여기서 악마 안나오면 망하거든 어민필 오케 오케오케 아쉬운데 아쉬운데 그래도 뱀 여기도 공우주도 나올 수 있어 뱀 완충제 여기도 잘나오면 이거 비슷비슷해요 아까랑 자 무조건 선빵 빵 빵 빵 빵 요거요거요거 한 대만 먼저 침 아 오케이 야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 이건 좀 개심하지 않았나 이런 방울뱀 아예 사라진건데 이거 안잡고 미친 두 방울 다 섭섭해 섭섭해 와 이거 자 와 야 이거는 좀 섭섭해 와 죽네절 싸우는데 아 아 졌다 아 아 아쉽다 아 복돌린 30개월째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까비 아깝소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게 얘가 잽이 그니까 상대가 골드린이 안죽었잖아 근데 이 이 잽이 여기 둘 다 공격력이 3위였거든 그러면은 어 두 번 다 여기만 안 때렸으면 됐고 아니면은 슈팅이 한 번만 여기 들어갔어도 돼 아까 리븐 대회에 두 개 박혔잖아 그게 좀 못 싸우긴 했어요 쯧 하지만 어쩔 수 없지